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영상이 뜸했죠 지금은 좀 시간이 늦어서요 조금 이렇게 소근소근? 조근조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뭐냐면 짠 이거는 제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매를 한 건데요 그라제라는 브랜드에서 제작된 제품이에요 그라제는 전라도 사투리 그라제 하는 그 그렇지 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투리인데요 그걸 따서 아마 브랜드 이름으로 지었나 봐요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메이오브 광주 메이오브 광주 오르골의 멜로디는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윤상원과 78년 들불 야학을 운영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박기순 두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을 위한 행진곡 들어보셔서 아시죠? 제품 정보 광주의 5월을 당신의 일상에서 부드럽게 느껴볼 수 있는 오르골 제품입니다 라고 써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짜잔 아직 조립이 덜 된 오르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가 있어요 내용물을 모두 꺼내고 무브먼트를 박스에 다시 넣습니다 자 이 박스에 다시 넣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짠 그리고 박스 옆에 구멍에 오르골 핸들을 넣어 무브먼트에 잘 맞춰줍니다 자 여기 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을 빼야겠죠 자 여기에 이 오르골 핸들을 껴서 맞는 곳에 돌려서 끼웁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딱 돌리면 맞는 곳이 있거든요 다 껴졌어요 그 다음에 핸들이 잘 고정되도록 돌려 조립해주세요 돌려서 조립 다 했어요 그 후에 오브제를 끼워 연출합니다 오브제라는 건 여기에 또 같이 들어있던 구성품에 있어요 보시면은 이러한 오브제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오브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끼면서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려고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오브제를 하나하나 끼우는 거죠 오브제의 뜻들이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분은 구도청을 끝까지 지킨 윤상원 열사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윤상원 열사입니다 학생들과 여자들을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계엄군들로부터 구도청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윤상원 열사님을 효율한 오브제를 여기에 이렇게 꽂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순서도 있어요 친절하죠? 자 그 다음은 촛불이 있죠 어둠을 이기는 촛불의 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2017년에 있었던 무폭력 평화적인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힘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촛불도 여기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 짠 최후의 겹전지 구전남도청 전남 구도청은 시민군이 계엄군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민주화를 지켰던 최후의 항정지입니다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 도청 오브제도 조심스럽게 떼서 여기에 꼽아줍니다 짠 그 다음은 시민들의 마음 모인 도청 앞 분수대 항쟁 기간 동안 전남 도청 앞 광장에 많은 시민이 모여 시국을 성토했습니다 그 후 진정한 광장이 되어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보실 수 있죠 이것도 꼽아줘야죠 여기 가운데 꼽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은 택시자 영화 택시 운전사 오셨죠 용기 있는 행동 택시 기사들 항쟁 당시 열사들 뿐만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 택시 기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엄군에 만행해 차량 시위를 했고 자신들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상자들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했습니다 맞아요 영화 보면서 많이 슬펐어요 여기네요 마지막이에요 열사들을 위한 님을 위한 행진곡 원곡 악보입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은 후 여전히 삼엄한 환경을 뚫고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그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꼽을게요 언니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짜잔 예쁘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오르골 당신의 일상에는 5.18 민주화와 광주를 상징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오르골에 담아보았습니다. 메이오브 광주 오르골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 일상에서 부드럽게 생각해보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제는 앞으로도 지역에 가치 있고 의미있는 음악들을 오르골 제품으로 꾸준히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버전을 기대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5.18 민주화운동을 표현하는 오르골을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요. 만들기 굉장히 쉽죠. 상징의 표시를 꼽아가면서 기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실천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잘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의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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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